오피스 주차장 입구 쪽에서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.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녀석들인데요. 아메리칸 블랙벌처라고 해서 미국에서 동남부에만 서식한다고 하는 이 친구들. 검은 대머리 독수리입니다. 아마도 오피스 주차장 입구 쪽에 뭔가 동물이 죽어 있었나 봅니다. 주위의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먹이만을 찾아다니는 이 녀석들. 부술비가 부랴부랴 내리는 약간 흐린 날이었고 갑자기 만난 녀석들이라 상박대라고 그 없었음이 좀 아쉬웠다면 아쉬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이콘쿨피스 피천을 사고 별이나 다른 몇 번 찍어봤지만 이렇게 첫 새사진이 독수리라는 것. 조금 보람이 됩니다. 이콘쿨피스 피체즈이 독수리라는 것. 이콘쿨피스 피체즈이 독수리라는 것. 이콘쿨피스 피체즈이 독수리라는 것. 이콘쿨피스 피체즈이 독수리라는 것.